그쵸 우주는 나한테 항상 우주는 최선책을 최선책을 택하는데 항상 우리의 카르마라는 재료를 가지고 최선의 요리를 해서 우리한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믿으셔야죠 복공 하실 때 하늘이 인도하신다는 게 그거야 하늘은 가능한 한 것 중에 제일 최선의 것으로 날 인도하셨을 거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전지전능한 하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지은 카르마를 내가 짓고 내가 봤지만 내가 지은 거를 가지고 하늘이 최선의 답을 나한테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죠 나에게 바꾸는 게 또 하늘의 답이네요 그쵸 하늘이 답을 준 거죠 이 문제를 풀어가 한 것도 하늘이 늘 최선의 해법이었던 거죠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더 자명한 길이 있었으면 하늘은 그걸 했겠죠 그러니까 최선책이라고 믿어야죠 하늘이 전지전능하다면 AI라면 최선의 답을 내놓는다는 걸 믿어야죠 나한테 이런 답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면 이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 에고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에고의 최선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죠 항상 우린 이런 모순 속에 살아야 돼요 영원히 에고의 그러니까 답은 에고를 계속 성숙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나랑 함께 계속 놀게 해가지고 에고가 그런 문제에 닥쳤을 때 의연하게 초연하게 유연하게 계속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찾아 내야 할 답은 계속 찾아가는 그런 이거 배우고 익히는 곳이니까요 이런 얘기가 제일 실전적인 얘기입니다 실제 닥쳤을 때 왜냐하면 깨어 있으면 다 될 거예요 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죽으나 사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최선의 결과물을 낼 수 있어요 이거 다 팩트예요 아무리 깨어 있기 싫어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에고한테 힘들다는 건요 깨어 있기조차 싫은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뭐하리요 하는 상황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의 수행터예요 이 사바세계 자체가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 깨어 가지고 하늘과 수자크를 하면서 랩업이 되고 누군가는 이 상황 상황마다 절망하면서 계속 랩다운이 돼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좀 약간 긴장하시라고 하는 말씀인데 누군가는 그런 고비고비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랩업이 되고 있고 누군가는 고비고비마다 있는 자절 없는 자절 다 해가지고 점점 레벨이 강등 당하고 있다 하늘이 최선의 것을 준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도 또 나니까 뭔가... 아니 인과법이라는 게 우리 인과를 따져서 최선의 과보를 주는 거예요 최선의 그 내가 갚아야 할 과보를 제시해 준 거예요 하늘이 최선의 역경을 저한테 줬듯이 저는 최선의 해법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최선의 해법을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게 더 나은 인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그게 하늘하고 수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최선의 해법을 우리한테 제시한 거예요 하늘이 빚받아주는 데라면 최선의 최선의 하늘이 준 솔루션대로만 빚을 갚아보면 나는 전생빛 탕감하고 갱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하늘이 최선의 그걸 제시한 거예요 그걸 나도 최선으로 받으려면 육바람을 해가면서 그걸 갚아야지 최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걸 애고의 마음으로 갚아버리면 탐진치로 받으면 하늘의 의도를 못 읽어내고 내가 그 상황에서 빚을 또 줘요 하늘이 아무리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도 그때마다 사채 더 끌어다 쓰는 격이죠 빚이 계속 늘죠 그래도 하늘은 묵묵히 계속 또 그 상황에서의 최선을 제시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한테 온 이 역경 하나를 하늘이 준 하늘도 이 수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이 역경을 이 타이밍에 줬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러니까 내 역량 부족한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바해서 잘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늘이 내 역량 다 알아가지고 이 정도는 갚아라고 제안한 건데 이건 성인이나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왜 나는 부처님처럼 이 빚을 못 갚을까 하면 하늘이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널 부처라고 지금 구급으로서 너한테 최적이야 이건 갚을 수 있겠지 하고 제안한 건데 아버지 제가 부처가 아니라서 십지가 아니라서 못 갚겠습니다 이러면 하늘의 의도랑 안 맞지니까 십지처럼 빚을 갚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바죠 딱 내 역량에서만 깨어서 제일 자명한 수를 택하면 그게 하늘과 최선의 수작을 한 거라 그게 빚을 갚고 복을 쌓는 방법이지 오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깨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만 총동원에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마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 못해서 막 한탄하고 있을 새도 없고 나한테 부족한 역량을 못 끌어와 가지고 한탄할 이유도 없고 아버지 딱 집에 요거밖에 반찬이 없네요 하고 시래기 좀 쌓고 해서 풋고추랑 해서 몇 개 내놓는데도 그걸 잘 내놓으면 그게 빚 탕감 복 받는 비결이란 오바하실 필요가 없다 깨어서 자명하게 그러니까 나를 남처럼 봐야 돼요 나를 너무 나처럼 보니까 그래요 남을 깨어 일단 깨어서 나를 남처럼 보면요 자 남의 집에 온 거예요 재료 뭐 있나 보자 흥편없네 재료가 그래도 일단 이걸로 해야지 하고 또 맥가이버처럼 그거 해가지고 멋진 요리를 해놓으면 이거 된 거지 재료 없다고 막 나 요리 못하겠네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하늘이 기대한 거 그게 아닌데 그거 재료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나를 남처럼 봐야 계속 객관화 시켜서 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깨어있는 정도는 이 정도고 아 24시간 늘 깨어있었어야 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죠 지금 내가 정신 차릴 정도만 그만 차려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육바람일 육남매 끌어내서 이 일을 처리하면 돼요 다른 생각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주의 같은 거 치워요 완벽주의는 제한적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요만큼 자라자라 정도의 완벽주의면 돼요 근데 막 부처처럼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없는 건데 이게 제일 냉정하고 자명한 말이죠 하늘은 그 이상 기대하시면 하늘이 무능한 거예요 하늘을 순진한 거죠 하늘이 막 꽃밭이죠 대가리 아무나 붙잡고 막 붙여댈 줄 알 왜 너는 십지처럼 못하니 하늘이 무지무능이죠 그러니까 내 역량 안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못해서 역량이 부족해요 다행인 거예요 하늘이 그만큼 갚으라고 하겠죠 역량이 느시는 게 더 걱정입니다 역량이 커지잖아요 하늘이 엄청난 일을 하라고 빚을 갚으라고 제시해요 공덕 쌓으라고 해요 그러면 와 있는 역량 없는 역량 다 끌었다 해서 그거 할만하게 하늘이 제시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나 빠듯하게 할만하게 하늘이 제시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할만하게 제시해요 그래서 벅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쉽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좀 힘을 써야 돼요 연구도 하고 마음도 다스리고 막 해야 돼요 그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기대하는 건 아니다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하는 정도 그러면 진인사가 돼요 그러면 대천명 그러면 하늘이 잘했다 해준단 말이에요 하늘이 도와줄 거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늘은 도우려고 늘 준비하고 있어요 너 할 것만 해라 이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우주는 애고를 우리보다 더 꿰뚫어봐요 그래서 무장하면서 동시에 애고의 미세한 탐진치도요 맞춰주시는 게 하늘이에요 지금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? 나 진짜 이거 쪼잔하지만 나 이거 안 되면 삐질 거야 할 때 아버지가 와서 딱 이렇게 야 하고 줍니다 살만하게는 또 맞춰진다니까요 그럼 우주가 나의 이런 디테일한 감성까지 신경 쓰신다고?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나 진짜 미묘한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긴 나 저 색깔 진짜 싫은데 하는데 어느 날 페인트 딱 하늘이 다시 칠하고 있어 딱 내 맘에 드는 색깔 또 심오하게 만족시켜주는 게 있어 그쵸? 실제 보시면요 미묘한 걸 맞춰주니까 지금까지 사셨을걸요? 진짜 이거 안 되면 힘든데 하는 것들은요 하늘이 또 맞춰줘요 간단하게 나 직장에 진짜 맘에 안 드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나 진짜 더는 못 참았는데 그 사람이 딱 다른 데로 정근 갔다 그러면 신기한 일 아닌가요? 하늘은 어떻게 나의 쪼잔한 마음까지 읽어내가지고 맞춰줬을까요? 근데 우주는요 맞춰줘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의 작은 탐진 지도의 우주가 허투루 관리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도 나한테 역경을 준다? 그럼 하늘이 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춰줄 줄 아시는 분이거든요 맞춰줄 때 맞춰주는 거 아는 거 보면 맛을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인간의 맛을 그러니까 이거 매장에서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욕심 다 버려 이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미세한 데까지 맞춰주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은 수많은 업 때문에 탁 틀어져서 역경이 오지만 또 그게 이제 딱 지나갈 때 보면 또 탁 맞출 줄도 아시는 분이에요 틀 줄도 아신다는 건요 맞출 줄도 아신다는 기가 막히게 내가 싫은 것만 줘요 하늘이 그거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렇지 않나요? 기가 막히게 날 짜증나게 하는 일만 일어나요 그럼 미묘한 걸 다 안다는 얘기예요 맛을 그거 얘기는요 맞출 줄도 안다는 얘기예요 하늘은 딱 맞춰줄 때 보면 탁 맞춰주는 거예요 살만하게 했다가 또 통수치고 또 답을 줬다가 살만하게 했다가 또 통수치고 이러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실제로 이런 것까지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나 하는데 하늘은 알아요 그 맛을 그런 거를 그 대표님은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해서 그런 거를 안 하셨어요? 그렇죠 제가 계속 관찰해 본 결과 한 30년 관찰해 본 결과 그렇더라는 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제가 관찰하고 해본 얘기죠 감사합니다 저의 그 부분에서 감사합니다.